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전세계가 유행 따라 전기차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공 다음가는 제조업의 대국, 브릭스의 일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전통 내연기관의 SUV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 7일 인도 마인드라의 스코피오엔은 인터넷 판매에서 단 55초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게 되었습니다. 스코피오엔이란 SUV는 인도 최대 자동차업체인 마인드라의 모델로 인도 내수장에서 초반부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초도 물량 25,000대가 55초만에 판매됐고 미처 사지 못한 고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으로 30분만에 10만대라는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예약을 하기위해서는 1800 루피 미달러화로 227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마인드라는 30분만에 2270만달러의 매상을 기록했습니다. The Big Daddy of SUVs 라는 별명의 스코피오엔 SUV는 모던한 스타일링에 나름 고기술이 집약됐습니다. 3열까지 있는 7인승입니다. 이 모델은 5월에 출시계획이 발표됐고 6월에 처음 공개됐지만 판매는 8월에서 시작됐습니다. 스코피오엔이 초반에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반척용 초도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덕분입니다. 트림에 따라 가격은 15178달러에서 24673달러입니다. 물론 다음 물량부터는 가격이 상향 조정됩니다. 마인드라는 계약 물량의 고객인도는 9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2만대를 추가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피오엔의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디젤 두가지입니다. 가솔린은 터보 직분사 2리터 엔진으로 200마력을 냅니다. 디젤은 커먼 레일 디렉 인젝션 방식으로 172마력을 내는 2.2리터 엔진입니다. 두 모델 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또는 수동이 올라갑니다. 다른 글로벌 시장과는 달리 인도는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지금 내연기관 신사가 나온 것을 보면 서구처럼 탄소중립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피오엔은 전장이 4662mm, 전폭이 1917mm, 전고가 1857mm, 휠 베이스는 2750mm입니다. 내부도 제법 세련되어 있습니다. 투톤 컬러로 되어있고 대시본은 인조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되어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663만으로 중국보다 약간 적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소비시장입니다. 인도를 식민지배했던 영국의 경제에 망조가 들면서 신흥국 수준으로 퇴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도가 오히려 영국을 모든 면에서 압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테니는 인도의 GDP 성장률이 2023년에는 평균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아시아지역 경제성장의 28% 세계 경제성장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모건 스테니는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은행은 인도가 현 정부의 개혁과 함께 젊은 노동력 그리고 기업투자를 통해 부양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경제 그리고 ppp 기준으로 두번째 인도는 2022회계년도에 9.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봉쇄로 타격을 받았던 전년도에 6.6%에서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은행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인도의 GDP 성장률은 평균 7%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에 강력한 데이터상 수치증가는 인도가 내수플러스알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법인세 PLI 즉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 공급망 다변화의 잠재적 수요자로서의 인도는 특히 투자해서 국내 수요를 촉진하고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델리는 2019년 제조업체를 유인하고 민간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며 내년에는 국내 생산업체를 돕기 위해 PLI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건전한 기업 대차대조표와 기업의 신뢰가 인도의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면서 인도경제는 10년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경제와 관련된 다른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뉴델리는 러시아와 거래하면서 미달러화를 제껴버리고 있습니다. 지대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석탄대금을 중공해 유엔화와 UAE의 에미라티 디르함화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러시아산 석탄수입은 7월에 극적으로 증가했는데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미달러화 결제로 전환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달러를 독이 묻은 통화라고 묘사하면서 자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달러화를 외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인도는 러시아의 총 석탄수출량 170만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74만 2천톤을 수입했습니다. 또 최근 며칠 동안 인도의 철강시멘트 제조업은 UAE의 디르함, 홍콩달러, 중공의 유엔화, 유로화로 러시아 석탄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랜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중공이 극단적인 코비드 봉쇄, 경제난에 따른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결론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공은 선전기관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원성을 외부로 돌리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군사력을 과감하게 과시함으로써 시진핑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당시 환구 15의 후시진은 미군 전투기가 타이완으로 가는 펠로시의 비행기를 호유하는 것은 침략이라면서 힘으로 쫓아버려야 하며 경고사격이 통하지 않으면 격추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애국심을 추구하는 샤워폰 홍들의 관심을 펠로시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펠로시가 탄 전용기 항적을 지켜본 이들은 7,800만에 달했습니다. 웬만한 중공 네티즌들이 눈을 부릅뜨고 펠로시를 지켜봤습니다. 샤워폰 홍 가운데는 중공정부가 뭔가 전례없는 행동을 취할줄 알았는데 별게 없었다면서 분통에 눈물을 흘리는 이도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에 착륙하는 꼴을 눈뜨고 봐야 하냐면서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를 이용해 국내에서 분개하는 애국심을 이끌어낸 시진핑은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지켜오던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타이완을 포유하고 벌이는 군사연습을 뉴노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펠로시에게 CS&E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펠로시의 전용기가 타이완에 내리는 바람에 이를 구실로 그동안 감히 하지 못했던 군사행동을 마음껏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웨이버 사용자는 펠로시가 도와주는 덕분에 조국의 통일이 앞당겨지게 됐다면서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싱가포르 남양이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RSIS의 마이크 라스카 연구원은 중공의 이의를 계기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시진핑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정치적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 당대회에서 3연임에 도전하는 시진핑의 입지만 공고하게 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